자, 도니코니 아이돌 센터 콜콜콜! 이게 뭐냐면요 일주일 중에 하루 24시간을 무작위로 번호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원더걸스에게 궁금한 거라든지 또는 뭐 폭로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콜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콜 주세요 주세요 얼굴도 나아요 계속 팬들을 해서 제가 이제 스무 살인데 이렇게 길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우, 너무 사랑하고 돌아와줘서요 감사합니다, 원더걸스! 울벅거리면서 너무 고맙다 스무 살이면 초등학생 때부터 원더걸스 팬이었던 건데, 그쵸? 네 이런 전화 받으면 어때요? 진짜로 순간 울먹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때요? 네 이제 스무 살 된 거잖아요 제가 데뷔를 스무 살에 했었는데 네 아이고 아이고, 기분이 좋네 아, 약간 좀 다들 뭉클한 거 봅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콜은 이렇게 따뜻하게 가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나는 믿바락을 가라야지 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애교많이 하는데 애교락 버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락 버전 애교락 버전 아니예요. 어 뭐하네. 아이고. 아이고. 원래 버전으로 하나만 보여주세요. 원래 버전으로. 나 꿈꿔서 귀신 꿈꿨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좀 더 해. 좀 더 해줘. 좀 더 또 귀신 꿈꿨다. 좀 더 또 귀신 꿈꿨다. 아이고. 야 이거 좋다 이거. 어찌로운 거고. 야 그럼 애교 버전이고. 한 분씩 갑시다. 예원이 섹시 버전으로 해줘 봐요. 본인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큰일 났다. 나 꿈꿨어.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우리 선미는 어떤 버전으로 한 번 해줘요? 섹시 애교. 선미 다 하자. 아님 제대로 애교 버전으로 한 번 보여주세요. 네. 5, 6, 7, 4.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아 애교 없어. 힘. 나 나 나 나 나. 유빈한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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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 꿈꿨어. 아니 애교가 온도걸스가 유빈 양말고는 애교가 별로 없어요? 네. 애교가 좀 없어요. 그럼 네 분이서 보통 밥 먹을 때라든지 뭐 한잔 할 때라든지 어떻게 대화... 저희가 스위스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밥 한번... 말 한마디 한번 뼈발라붙고 다 이거 그게... 좀 여자애들 같지가 않아가지고... 아 진짜요? 다음 콜 주세요! 날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정 멤버 받아 32씩 랩을 더 표현한 distante 오오오오 이거 너무 좋아! 컴온! 너무 좋아! 피스트 추잖아! 피스트 컴퓨티션! 그러면 대표로 유민언니와 혜일이랑 둘이서 저희 공식 랩... 안 대밀대요! 왜 그래요ину! 한 명씩 다 해야 돼 저는 할 수 있어요 선미부터 갑니다 선미부터 선미 랩 들어간다 시작 내가 지금 랩을 한다 시작 불꽃 카리스마 선미 시작 불꽃 카리스마 시작 할 수 있어 여기 왔어요 저는 선미에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15초 남았어요 15초 남았어요 미션이 됐어 10초 남았어요 해림 양 해림 양 해림 양 대해보세요 2015년 애림 24 신선 해림 훅 해림 해민 해외 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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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콜 주세요. 하나의 공직성으로 많은 아이돌들이 따라 추곤 했었는데 원더건스 다른 멤버들이 추는 선미의 입사시간이 모자라서 사실 이게 공식 지정댄스였습니다. 좋네요. 다른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선미가 먼저 씹어오져 보이고 그 다음에 언니들이 한 명씩 하는 걸로 봅시다. 자 봅시다. 저희 오리지널 버전을 보네요. 음악 주세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나 까먹었어. 괜찮아요 언니들이 다 알고 있네요. 혜림 양부터 갑니다. 우리 언니들은 혜림 양 몇 시간을 줄지? 저는 24시간 처음 해봐서 진짜 몰라요. 느낌만 한 번 볼까요? 선미 같이 춤. 어 같이. 선미랑 같이 이번에는 혜림 양을 춤보니까. 이게 혼자 해요. 네. 갈게요. 음악 주세요. 잘 가야 돼요.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잘했어. 뭐야. 잘했어. 뭐야. 무슨 강사가 이렇게. 아니 아까 몇 번을 더 했잖아. 그래. 아니 그 다음 성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알겠다. 그러면 언니들 섹시 버전으로 한번 가보죠. 누구부터 할까요? 유빈 선예. 같이? 같이 같이? 같이 할까요? 자 과연 원더걸스의 섹시 주저는 누구일지. 음악 주세요. 엄마. 맛있다. 으УУУ. 어어. 언니들이야! 언니들이야! 역시 언니들이네 그래, 다르다, 또 달라 시간이 주는 원숭이가 있어 근데 팬분들이 확실히 그동안 원더블스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게 홀로 느껴진 느낌 같습니다 한우여정! 도니콘이야! 불뻔이네! 아이쿠! 부활했네요 사실 원더블스기 때문에 에이코노가 부활을 했습니다 맛 좀 봐야죠, 사실 오랜만에 왔는데 컴백을 앞두고 몸매부터 신경을 쓰니라 그리고 뭐 제대로 먹지를 못할 겁니다 40kg 유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소고기를 드실 수 있었으면 아,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대결이 되게 하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고기를 구워주실 분을 특별히 초대를 했죠 네 원더블스의 매니저분이 자, 이따 가실게요 매니저는 어떤 매니저예요? 과묵하고 전체적으로 회사하고 과묵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서 서원배 씨 매니저님, 지금 나이가? 스물, 네? 유빈이 친구야? 네, 저랑 동갑입니다 어쨌든 우리 원더걸스를 사랑하는 만큼 맛있게 예쁘게 고기를 구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단체전입니다 원더걸스 이구동션 네 선미 어머니께서 선미는 나랑도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했을 정도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걸로 유명한 사오정이래요, 선미가 맞습니까? 왜? 진짜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닌데? 그래요? 근데 정보가 와있어요 어쨌든 선미를 제외한 원더걸스 3명과 저희 한 명이 이구동성 알죠? 네 사음절로 된 단어를 저희가 하나씩 얘기를 해서 100초 동안 선미양이 많이 맞추는 만큼 그 개수만큼 저희가 고기를 드릴게요 제가 맞춰야 해요 네 아시겠죠? 네 누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선미가 여기 쪽으로 제가 잘 들어요 보면 안 돼요 누가 첫 번째 할래요? 1번 1, 2, 3, 4 원더걸스 해볼게요 그럼 시작 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슈 하나, 둘, 셋, 슈 하나, 둘, 셋, 슈 너희 언니 하나, 둘, 셋, 슈 하나, 둘, 셋, 슈 저쪽이 첫 번째예요 원 내가 맞춰 원 내가 맞춰 안 됩니다 다시 아, 보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슈 슈 원더걸스 정답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슈 야, 너무 힌트 많이 준다 하나, 둘, 셋, 슈 아 아무 얘기라도 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 예은 언니가 예은 언니가 예은 언니는 뱀 그 다음에 네 글자야 어 그럼 뭐겠어요? 네 글자야 하나, 둘, 셋 어 안 해줬다, 이틀 안 해줬다 얘 진짜 못 알아듣네 혜림이 형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랑 첫 번째는 뱀이고 어 그런 거 자, 그러면 혜림이랑 뮤빗만 해주세요 그래, 하나, 둘, 시작 파 합쳐봐 합쳐봐 아, 이제 합치면 되잖아 파 뱀파이어? 아, 그래 시간 초과 뭐하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다 들렸잖아, 그렇죠? 안 들려도 뱀이고 원 네, 그러면은 뱀에게도 파 파이어 오늘 지금 파이 생각이 안 났어 파이어 뱀장 이야, 제가 뱀파이어까지 인장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점 두 점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두 점 근데 이거 지금 괜찮아요? 너무 많이 뽑은 건데? 이게 레어인데 괜찮습니까? 레어 좋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를 누가 먹어요? 동생들만 동생들 아니요 아, 뭘 먹어요 제가 제가 일단 1라운드를 망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저는 이게 1라운드인 거죠? 아, 그래도 많아요 자, 답 써봐요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뭐 오, 저 피가 많이 떨어진다 소금 안 찍어 먹어? 아, 성쩍 와야지 부드러워요? 육질이? 네 혜림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지? 근데 레어 안 좋아하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아, 원래 레어 안 좋아하는데 자,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